개별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단 가격을 읽혔는데요. 우리구가 2018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마포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4만 2,092 필지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유자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부동산정보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